8.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크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져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카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네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네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네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